핵유즈보다 실력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티 안나게 이미지 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안 걸리게 쓰는 사람이 있어 이미지는 왜냐면 아직 블리자드가 제대로 못 잡아내기 때문에 트레이서 뒤쪽 트레이서 역갱 빠졌고 거점 거점 자리아 필 저 어딜까요? 자리아 짠 어 알아준다 알아피어 여기는 금화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상위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금화 초입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상위 500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데 2.2% 안 걸리게 이미지 핵 뒤에 트레이서 실력이 어느정도는 되는데 아 진짜 엄청나게 높이 갈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애매하게 약간 이미지 약간 켜가면서 쓰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자리야 자리야 있을 수도 있는게 아니라 있.. 있어요 나는 이미 빼방으로 본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 실력이 딸리진 않는데 실력은 되면서 핵을 약간 곁들여서 소스처럼 첨가해서 쓰는거죠 어 호그 이야 미안해요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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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비벼요 호텔까지 제발 아 잠깐 좀 아깝다 이따 그만 비비세요 나 왔다 나 왔다 제발 제발 아우 씨 나 왔다 아 갔다 왼쪽 왼쪽 먹으면서 갑시다 왼쪽 먹으면서 갑시다 꼭 그래 한번 나와요 왼쪽에 솔져 있어요? 디바 디바 너프 왼쪽 목표 저희 99퍼라서 라인 살려야 돼 라인 살려야 돼 라인 살려야 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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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상대에 솔져 궁 썼고 호그 궁 썼고 너프 썼고 망치하고 망치 비트 뽕 세개 빼고 다 썼어요 정수 정수 나 아까처럼 왼쪽 먹으면서 갑시다 맞게 예이 솔져 나도 손 놓게 빠졌고 나 공원 왔어요? 왔어? 썼고 나이 나이 빠지고 여기 루시오 전용 왜 빠진거라 오버워치 비법이요? 어 없어요 음 없습니다 오버워치 잘하는 법 보고싶으시면 제 유튜브 가셔서 가이드 영상 있는데 그걸 보시는게 더 빠를거에요 생방송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건 그냥 잘하면 되요 연습만으로 라인 들어온거 디바 뒤에 우리 아나 다운 아나 없어요 디바 로봇 개피 상대 하나 다운 송하나 라고 뽑았어요 아나 로우 뽑았어요 오른쪽에 호그 호그 아직 젊나? 오른쪽에 호그 있어요? 호그에 빠졌고 아이고 아 우리 루시우 꿀잠! 제발! 루시 못 주겠다 아 루시 살아서 올랐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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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와! 아 우클리! 가겠다 나이스! 루시우 기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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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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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호그 가자 저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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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킬 라인 다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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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오른쪽 방 솔져 뻥 솔져 목표 디바 안에 들어왔어요 디바 왼쪽위해 목표 끝났어요 cemeteryствие 저희 비트 없어요 어! 솔저님 조심! 왼쪽에 솔저! 총 하나 다운! 어 밥이 있어. 아 망치! 제발! 아! 같이 간다! 비슷하게 오니까. 루슈 낙사돌린다. 루슈... 루슈 다운. 아! 목표 조심! 오케이 다운! 나이스! 어! 난 싸요! 난 솔저님! 오케이 오케이! 로도! 슈퍼매피! 제발! 어! 루슈! 로도 다운! 로도 다운! 한 대! 라인 궁 있어요! 상세라인 궁 있어요! 너프 머리 위로! 라인 궁! 라인 궁! 루슈 도 짤! 라인 마탈로는 너프인데! 아!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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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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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해! 하해! 하 threaded while 다운! 돼! 어떻게 되냐고 괴이! 엉sz! 흐흐흑 너 микologiqueisches 처음부터 어 들고 얘oshi 일어나와 내 Cathy Ell. 그니까 잠시 저의 킬 valle 어떤 맵입니까? 음.. 예, 쪘던 맵 상대가 아까 워보바 썼지? 네, 트레이서요 트레이서, 솔져 파라를 처음에 했다가 다음에 트레이서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도 아까 조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맥클리, 제가 맥클리 했었어요, 죄송 저도 100동 쐈어요 그렙 20%였어요 어, 솔져 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아, 절정 절정! 라인 컷, 라인 컷 하나, 뒤에!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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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터롸 quite a bit 오, 라인! 오, 라인 잘 그만다! 와, 배경이 부적했기 솔져 컷 아나 거점에 내려와 있어요 아나 노스킬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아, 아나 개핀데 그럼! 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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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나이스! 다이아 10%! 나이스! 나이스! 잘해! 아잇! 이거 죽이고 싶어요 저도요 어제 저 아타한테 인성질 당했단 말이야 상대 호그가 없었어 어 호그 나왔네 상대 상대 호그 나왔네요 라인 빼고 호그 나옴 하나 끌었어요 하나 컷 나이스 뭐야 아이 하나 컷 오케이 너프 어이구 우리 아나 없어요 어 좀만 뒤로 포지전 잡았다 낙서 가위 인정 안녕 꼭 이겨야 됩니다 아따한테 인성질을 당해주십시오 어 아따 무슨 짓인가? 제가 2등분 방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호그 그레 빠졌고 목표 오른쪽 목표 오른쪽 디바퐁 디바퐁 호그 그레 빠졌고 호그 왼쪽 호그 거점 안에 있어요 아 복수성독 디바퐁 잘 봤죠? 제 마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낙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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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버려봐 아악 못 잡았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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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교조와우 호우 부드럽게 와... 글리퍼 야 일로와 이 새끼야 자리야 실드 빠졌고 호그에 빠졌고 브리핑하기 딱 좋은 관제탑 있네 관제탑 자리야 두른 실드 빠졌고 다리야 온다 솔저 반피 아 솔저 개피인데 상대 맥솔이에요 맥솔 딱대 딱대 카드로와 딱대 솔저 목표 솔저 다운 맥솔 다운 홍수로 가자 디바 로봇 슈퍼 개피 어어 솔저님 혼자 남았어 저 혼자 남았어 상대 맥솔 나왔고 호그 디바에요 맥솔은 호그 디바 맥솔은 호그 디바 아너 없다 아너 없다 아너 없이 삼탱 맥솔 라인 없이 자리야 자리야 디바 호그 상대의 힐러 없으니까 저 그냥 안전하게만 가면 될 것 같아 왼쪽에 솔저 왼쪽에 솔저 올라갔다 우리 튕기지 왼쪽에 솔저 아 어 왜 힐 밴 안됐지 쟤 쟤가 견제하러 올라갑니다 오 우리 한번 빼야되요 일단 솔저 다운이긴 한데 오 그래 빠졌고 상대에 로시오 다운 상대 노 힐러 다운 좀 가로 좀 뛰어나 일단 상대의 힐러 없어요 상대 통화 나니? 아니 아니 힐프야 석양 정면 쐈어요 솔저 에피 비트 아 나한테 그만아 디바 로봇 빠졌고 죽빵 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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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로 올라온다 자리야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따님 보스 대신해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지 분쇄 원하셨습니다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인사 인사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루타기 했는데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루타기 했는데 최후의 플레이